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결국에 47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였습니다. 관련돼서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시장 먼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매트릭스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23시간 동안 움직입니다. 주말 빼고 거의 모든 시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장을 잘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재 서머타임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11시 반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얘는 현재로서도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S&P는 1.2%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19% 미니사이즈 다우라고 표시되는 다우존스 지수도 1.3% 정도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SCHD도 현재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여기인데요. 제페니즈 N은 급락을 하면서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골드도 빠지고 있어요. 실제로 달러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채권시장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언급해드릴게요. 대의장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을 낮에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에도 거래할 수 있는 대의장인데 현재로서는 시세를 제공하는 업체의 어떤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래는 실제 할 수 없습니다. 시세만 들어오게 되는데 3시 2분인 현재 시점에서 41%나 오른 상태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DJT라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테마도 화끈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DJT였습니다. 테슬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기부하면서 테마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13.2%나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주식 대의장에 벌써 이만큼이나 올랐으니까 실제로 본장을 오픈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이 오를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은 6시입니다. 원래 5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서머타임이 끝나면서 6시로 미뤄졌습니다. 실제로 본장은 11시 반부터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낮에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LG 앤솔, 포스코 홀딩스 같은 2차전지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2차전지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업종들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이닉스는 경전력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제가 KB, 신한, 그리고 기업은행, 메리츠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배당주 포트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고 문제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더 배당주 쏠림 현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삼바와 셀트리온을 최근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은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진펜트라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뻥튀기를 기대했던 컨센서스보다 못 미칠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삼바는 예전에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도 약가 인하 그리고 실제로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약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약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바이오 시밀러들 금액을 낮춰라 라고 행정명령까지 하면서 약가 인하의 진심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삼바도 손색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타미당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타미당은 여러분들이 연금이든 ISA던 어떤 개인 계좌던 간에 반드시 담아야 될 포트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1880원이었습니다. 달러가 오른 상태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래가 폭발하면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미당의 연 10.8% 배당은 웬만해서 국내 시장에서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테마주가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혹은 많아와야 2, 3일 정도 테마 반짝하고 다 거의 죽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배당주, 특히나 타미당 같은 커버드 콜, 하방이 보장되어 있고 상방은 제한되어 있는 이 특징적인 구조에서 10.8%를 꾸준하게 1년 동안 좋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에 타미당을 빼놓고는 사실상 투자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관련돼서 배당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는 오늘 또 0.8%는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이 저렇게 환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참 이해나 납득하기 어려운 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코스피가 순환이 안 되고 뭐 좀 팔아야 또 사고, 뭘 또 좀 빠져야 사고 할 텐데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이 지치는 시장 속에서 S&P는 사상 최고치, 다우 마찬가지,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코스피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이 틀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특징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해서는 말 좀 잘 듣지도 않아요.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아픈데 삼성전자 보세요. 지금 금토세 폐지되고 나서 원래는 좀 올랐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토세 폐지가 공식화되고 나서도 오르지 못했고요. 오늘 미국 시장 오를 때도 오르지 못했고요. 수출업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출업종 포함 전반적인 펀더메탈 자체가 무너지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5만6천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팔기 힘들겠지만 이제서야 또 파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악조건 속에서 또 매도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또 먼저 팔다 보면 5만5천원은 초입기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자신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전기전자업 쪽에 완전히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마찬가지고요. 조금 조금씩 수급 들어와 있긴 한데요. 보면 특징적인 종목들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거의 수급이 없다시피 하고요. 화학업종들 마찬가지로 오늘 전기전자 2차전지 많이 빠졌고 약품도 빠졌긴 하지만 산반만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시장 보시다시피 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 수출업종들은 더 추가적 약세가 아무래도 대비할 수밖에 없겠고 대비도 불가능하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결국 배당주가 가장 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시장의 환경입니다. 채권 투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92불의 단가거든요. 그런데 90불까지 떨어졌어요. 보시면 지금 92불 때부터 여기가 사실 매수 포인트. 우리 제조권 보신 분들은 매수 포인트가 여기 92불 때에 많이 잡았어요. 그러다가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손실을 보는 구간이 저도 손실입니다. 채권 금리가 4.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바라보는 포인트가 딱 한 가지입니다. 금리가 4.5%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채권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반드시 올라가요. 그런데 반드시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옛날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봤었다면 지금으로서는 경기가 아무래도 팽창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지금 빅테크 종목 중에서도 테슬라 이외에는 어떤 세상을 바꿀만한 확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엔비디아 반도체로 사재기한 다음에 한번 사놨으니까 고민해보자 라는 수준이란 말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지만 아마존 안정된 멤버십 구독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물론 급증은 아니지만 안정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매출 기반을 마련하는 회사고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구글 같은 회사들은 경쟁 상대에 있으면서 서로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의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아마존은 좀 별개였고 지금 200불 넘어갔습니다. 아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52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가 팽창되어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 역구로 보면은 이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한 번은 분명히 거품이 꺼질 때가 올 겁니다. 언제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트럼프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런 경기 팽창에 있어서 분명히 과열론이 한 번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 올라갈 것이 바로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에 더 이상 기대감 좀 낮추시고 실제로 과부하된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는 그 시점이 올 텐데 이 부분이 채권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실업률도 봐야 될 거고요. 소매 판매나 고용 지표도 봐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를 과열되어 있다 라고 판단할 때 채권이 한 번 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모아간다는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츠입니다. 리츠도 여러분들 고민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사실 5,100원 단가 5,000원 단가면은요. 지금 빠져봐야 4%, 3% 빠진 거거든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츠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금리 인하가 앞서 보셨겠지만 달러가 강세인 측면이에요. 시장이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리츠를 아무리 광팬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금리 인하가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화된 시점이었고 하나만 하다가 지금은 달러가 급등하는 상황 트럼프가 더 달러보다도 금리 인하보다 달러에 더 진심인 자국으로 다 모든 것을 모아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비컷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솔직히 냉정한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올 건데 지금 어떤 시점이냐 쌀 때 많이 모아다야 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의 경기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언젠간이라고 좀 무책임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이 걸릴까 싶습니다. 건축비가 떨어진다는 것도 물론 있겠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떨어진다는 측면이잖아요. 근데 사업 수지를 보면요. 실제로 분양가 아니면 분양가에서 사업 수지 매출 호실당 얼마의 매출 그리고 매출 가격이 나오고 인건비 그 다음 인건비에 포함돼서 그 다음 수선비 뭐 캐펙스 여러가지 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바로 비용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 이외에도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실제로 마지막에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사업 수지를 보통 짜거든요. 건축물을 지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리치를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쌀 때 잘 모아둔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들고 있었으면 30% 빠졌어도 욕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4% 5%에 빠지는 거에 너무 연애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상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TF를 또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내용 정리해놨는데요. 금투세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거래세를 또 부활하겠다고 또 질환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주주 환원과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강조해보겠다고 하는데 여기 써있는 거 한번 보세요. 가간입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 안 해도 됩니다. 주가 올려주면 돼요. 근데 집중투표제 하고요. 지금 이제 몰표 때문에 사실 좀 분쟁이 있긴 한데 이사분리선출제 이사회 어차피 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잖아요. 감사선출 아는 사람 해가지고 너 해 30만원 줄게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감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주식회사에서 이런 거 사실은 다 압니다. 이 부분들도 너 할래 그러면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주식시장 파격적으로 수수료 낮추고 투명하게 한 다음에 좀 주식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저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요. 기업 임수합병 과정에서 이슈 이런 것들 해결하겠다라고 TF 만들어가지고 또 쇼하는 거 솔직히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또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겠다고 TF를 만든 거 보면 사실상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법 개정은 좋죠. 뭐 잘 하면 좋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속쓸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TQQQ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9.3%나 올랐습니다. 사실상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기술주가 이렇게 오르는 거 속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쓸은 제가 따로 방송해드릴 거라서 빼먹었는데 하나만 어쨌든 트럼프도 좀 어떻게 튈지 모르고 방향성을 잡기 좀처럼 힘들기 때문에 내일 당장 빠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만 확실한 거는요. 미국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조다니의 빅테크들에 대한 법인세의 절감입니다. 법인세 절감.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오히려 지금 최고세율을 신설하면서 25%까지 신설된 상황이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미국은 올랐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복잡하던 세율을 이때 18년도에 트럼프가 되면서 단일세율 21%로 끝 이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략했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법인세를 15% 수준으로 낮추자 라는 거였습니다. 파격적이죠. 조다니 솔직히 저도 세금 때문에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근데 법인세에 미국의 빅테크들 특히나 여러가지 회사들은 조다니 10조 단위 몇 10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법인세 10% 혹은 5%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미국 시장을 의심하기보다는 더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 고점에서 언제 떨어질지를 기대한다 라기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자산을 빨리 옮겨가는 것이 더 돈을 버는 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차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저도 정리가 안 한 상태에서 촉보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잘 공부해서 안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